안녕, 친구들! 날 잊은 건 아니겠지?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모양이야! 정글 번지! 출입돈이다! 수제! 놈들이 와! 제발 도와주세요! 이젠 내가 이 아이 보호자니까! 재포활! 저런 악당들한테 보물을 뺏길 순 없어요! 걱정 마, 찾을 거야! 호랑이의 이름으로! 나만 믿으라고! 간다! 와우! 보물은 내 거야! 두고 보자구! 위기에 빠진 수제와 사라진 보물 지도! 그리고 정글 친구들을 가로막는 사악한 너구리 해적단! 안다! 잘했다, 주류! 정글 친구들과 함께 보물섬에 숨겨진 비밀을 찾아라! 정글 번지! 너구리 해적단과 보물 지도! 고맙습니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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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6월! 극장에서 만나요! 가이OL 고맙습니다! 감사합니다.